우유 오늘은 털색했잖아요 그거를 많이 즐긴 거 같아요 이제 왜냐면 저는 쓴장이 저를 보고 자꾸 게루상이라고 꽈우 오우 좀 짜증 짜증은 아니지만 조금 정승 청승? 유가장이 될 보려고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이제 염색하러 미용실 가기가 그 시간 내기가 어렵구요 머릿결이 진짜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색깔은 더 탈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로 녹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로는 못할 것 같고 밝은 색깔은 이걸로 만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많이 어둡게 할 것 같아요 어둡게 한 다음에 순장에 짱! 라는 순장에 어떤 반응을 할지 한번 보시죠 봐볼까요? 이따 봐요 인천입니다 우iders ahora 도착 대학교 유 wrest Age רוצ Jetzt I'm nowadays Okay, 순ちゃん qualification Der Í 집게 아니니 빨라 두 got something Labor %가 지금 내려순 없다고 스트 Officer gras 여 뜯 와 뭐야 뜯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이게 왜 나와? 알지 알지 알아서 여기 나와 내가 관심있는게 어떻게 알아서 나와 뭐 보내줘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해는 마시고 야 아니 진짜 미쳐버리겠네 뭐야 왜그래 왜그래 아니 잠깐만 어때?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괜찮아? 아니 왜 갸루에서 청순이 됐어 또 좋아? 그냥 생각이 없지? 그냥 하고싶어서 나는 분날 괜찮아서 딱히 뭐 생각은 없는데 여름은 밝은 색깔이 나은거 같기도 하고 응 야 너 입추라서 뭔 말인지 모르지? 아는데? 가을에 입국 입국? 이미그레이션에 왜? 니카가 탈색을 나랑 사귀면서 처음을 했잖아 응 흠 흠 엄마 앞사람이 기아루가 된 한달 해보고 와서 어때 좋았어? 진짜 만족 저희 반연도 좋았고 나연을 위한 염색이었지 응응응응 나연이 아직도 연락이 안오네 항상 차분하고 청순했던 우리 일본인 아내가 갑자기 이제 양아치 기아루가 돼가지고 안하네요 약간 염색하니까 약간 좀 성격도 그렇게 된거 같기도 하고 음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그렇지 좀 나빠졌지 너 아니 나쁜게 아니라 살짝 블루빛인가? 아닌가? 어 그래서 뭔가 검은색도 화면으로 봐도 그렇지만 되게 착해 보이고 청순한 이카로 돌아온 느낌? 또 로하니도 좋아할라나? 저는 로하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검은 머리가 좋아? 노란 머리가 좋아? 꼬문머리 좋아? 좀 기대됐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지 변신을 머리부터 해서 코스프레 뭐 스모 선수도 하고 아 이거 자료하면 다 꺼내는 것도 힘든데 매번 새롭습니다 저는 지루하지가 않아 이런 변신하는게 좋아요 약간 스트레스 분류 아 진짜? 즐기는거는 진짜 좋은거 같아요 와 되게 근데 히로스웰이오코 필드나기도 하고 예쁘덩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인식일 수도 있는데 나는 솔직히 아니야 머리가 노란색일 때는 조금 더 아니야 진짜 하 노란색도 되게 싫어 잘 어울린다 싶었는데 역시 검은색으로 하니까 아 청순아 우리 유카 히로스웰 유카 엄마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하하하하 뭐 유카는 어차피 뭐 딱히 내 의견이 중요하진 않잖아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카가 변신하는 우리 유카에 항상 뭔가를 하게 하는 우리 유카 바쁜 유카 유카가 정말 행복할 수만 있다면야 유카 돈으로 그러면 정말 저는 솔직히 이거 하기 전에 진짜 맨날 징징댔어요 진짜 머리 끼어낸 거에요 사무라이? 사무라이니미르 사무라이 때 왜 이렇게 입봤어 났더라고 하하하하 참고로 저도 머리 했어요 흔치 않은 항상 일상 일상 브이로그인가 우리한테는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 브이로그 오랜만에 내가 돌아오는 느낌 나는 고을 보는데 없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유카 남색했을 때 제가 진짜 외국인이랑 사는 느낌인데 진짜 아 외국인인데 지금도 외국인이지만 그래도 좀 더 좀 가까운 느낌 어떨까 여러분은 이게 나을까요 이쪽이 나을까요 꼭 그 댓글랑 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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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여러분 어 뭐야 뭐야 우리 25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0만원 진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진짜 여러분 뭐하고 싶어요 25만원 너무 감사드리고 30만원까지 신선한 컨텐츠와 재밌는 컨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유카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우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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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트 갈까? 여기 마트있어 어 진짜? 로하아 마마 크로 머리 어때? 귀여운 머리? 여기? 크로크로 귀여운 머리? 응 어때? 응 이거면 귀여운 머리 있어? 귀여운 머리 바이바이 정말? 응 친구 주실래 아니 마마 크로 머리 어때? 이거 귀여운 머리 진짜?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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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크로 머리 어때? 이거 깎아야 어때? 크로 머리 어때? 이거 크로 머리 좋아 좋아? 고마워 이거 자연다 진짜? 응 아 이거 엄마 있네 엄마 어디있어?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카키새 이랬어 카키새 응 이거 왁아 응 키로머리가 나 크로머리가 나 엄마? 크로머리 우와 진짜 좋아요 진짜하지? 들어요 너무 이쁘여 그래요 으으응 mundane 매니어 наком 즐기는 얼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놈욕 들리는 오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2월 1일 아 진짜? 로하, 로마 크롬 마리 어때? 크로 크로 응, 어때? 응 크롬 마리, 바이바이 좀 응, 크롬 마리 어디? 응, 크롬 마리 어디? 야옹이 있나? 크롬 마리 크롬 마리 크롬 마리